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소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보금치유를 위해 삽시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가지고 스대환의 생명건 보금치유 사역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또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각자의 처소에서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하고 또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개인과 가정에서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발병이 되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과는 달리요 이 박쥐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진 이 박쥐가 병들었다 또는 박쥐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저도 또 여러분들도 한 사람도 들어본 적은 없을 줄 압니다 이유가 있어요 박쥐에게는 항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이길 수 있는 면역체계가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몸에 지니고 살면서도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는 그리고 생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사람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면역체계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지는 순간 질병에 빠지고 또 죽음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면역력이죠 아무리 강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요 면역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약한 바이러스가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이 면역력이 없게 되어지게 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흑암의 세력은 24시간 공격해오는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흑암의 바이러스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오는데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이 없게 되어지게 되면 흑암과 싸워서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흑암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오늘도 예술사 안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이처럼 온라인으로 각자 있는 초소에서 우리 성도들과 또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드린 이 예배 시간이 가장 영적인 면역력이 강한 또 영적인 면역력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흑암의 세력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걸 통해가지고 예배를 한 자리에서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릴 줄 알았던 흑암의 세력은 아마 지금 이 시간 깜짝 놀라고 있을 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각자 가정에서 또 흩어진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귀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고 또 영적인 면역력 예술소 안에서 준비하고 또 그 면역력을 키우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보금치유사에게 전념했던 이 세반 집사님이요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대반이 얼마나 영적인 면역력이 강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핍박과 순교라는 이 죽음의 바이러스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 세대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예술소 보금을 증거했고요 오직 생명 걸고 보금치유사에게 전심전령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 세대반은 사역을 하면서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는 그런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보금을 전하는데 이런 누명을 쓰게 되어졌는데요 사대행전 6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세대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요 성령 충만한 이 세대반을 시기했습니다 시기한 정도가 아니고 이 세대반에게 어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죽이기 위한 그런 음모를 꾸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람들 매수해서 이 세대반이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을 증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대행전 7장 말씀을 보면요 이 세대반은 모세와 모세의 정확한 사역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내용은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대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누명이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조금 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보금치유를 위하는 일이고 제자를 세우는 그런 일이 맞았기 때문에 이 세대반은 핍박 가운데서도요 누명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보금을 증가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보금치유가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보금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하다가 보면 오해나 누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보금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죠 오해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또 누명을 씌우는 세대반과 같은 그런 오륨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금을 전하는 데 핍박과 손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과 문제가 닥쳐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만둬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와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반처럼 보금전하고 믿음으로 우뚝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대반은 많은 방해나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오직 보금치유가 이끄는 그런 삶에 전심전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들도 세대반처럼 보금치유를 위해서 생을 드리는 그런 24제자가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세대반의 오직 보금치유 사역입니다 세대반은 오직 보금치유 사역을 위해서 전심전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대반 집사는 초대교회의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교회의 행정적인 일을 맡아서 감당했습니다 사도들은 오직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또 세워진 집사님들은 행정적인 일을 감당하도록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반의 사역을 보면요 사도들이 하던 이 말씀 전파 사역에 집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대반은 자신에게도 이 사도적인 짓뿐이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하던 말씀 증가하는 일, 보금 증가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세대반이나 우리에게는요 사도적인 직부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적인 사명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에는 사도는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를 세우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했어요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만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본 사람이어야만이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떤 사람도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나에 갔을 때 사도대장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사도대장, 사도가 아니라 사도대장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사도대장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워질 수가 없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도 또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구의학 시대에 선지자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언약을 놓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서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들에게요 복음을 전하고 언약을 전달하고 깨우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이 사도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신고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게시를 다 해주셨습니다 개시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어요 모든 게시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개시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의 이 사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는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온약을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사명은 똑같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 시대와 또 선지자 시대가 다 지나갔지만은 우리에게는 선지자와 이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적인 사명 사도적인 사명 이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스대반처럼 참된 보금을 전하고 또 현장을 치유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스대반은요 사도적인 그 직분을 가지고 사도적인 그 사명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렇게 생명을 걸고 보금을 증거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스대반에게는요 오직 보금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보금을 전달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대반은 종교 지도자들과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스대반은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전부 나열하면서요 정확하게 보금을 전했던 것을 본문 가운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이 스대반은 정확하게 성경의 역사를 알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원약의 흐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스대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보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참된 원약의 주인공 되시는 이 예수님을 굳게 믿고 있었고 그 원약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스대반은 인간의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의 3장의 문제 핵심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요 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 대신에 이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주셨어요 뱀의 머리를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소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스대반은 희생제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이 송화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에 군대에 삼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재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 희생제물은요 예술소를 의미하죠 장차오실 예술소를 의미하는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해서 광야길을 가면서 이 제사를 놓쳐버린 거예요 희생제사를 놓쳐버렸어요 피의 온약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시팔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애급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애급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급왕에게 이루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 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그렸어요 그런데 전에 읽던 개혁 한글 성경에는 희생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희생제물이라 그랬어요 희생제물 가장 이해하기 쉽고 또 정확한 말씀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희생제물을 드리려 하오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급에서 종사를 하다가 이제 출애급하는 그 시점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희생제사 희생제물 희생제사를 위해서 출애급하게 되어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희생제사밖에 없어요 하나님 받으신 제사는 피제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받으신 제사는 바로 십자가제사 십자가제신 예술소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급에 종사를 하면서 이 희생제사를 놓쳐버리고 애급 사람들이 지내던 우상제사를 지냈어요 그 우상제사를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시키셔서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예비를 드리지만 지금 이 시간이 바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집사는 이사의 7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인만우엘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요 우상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 중에 있는 이사에게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게 되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피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피 제사를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회복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소를 중심한 예수소 십자가 붙잡고 굳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삶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 언약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 이 고백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모든 근본되는 문제와 삶의 문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줄 확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입니까? 왜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까?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자로서는 이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교회 오기 전에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요 PD수첩에서 이 신천지에 대해서 방송하는 것을 잠깐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결코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되는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만희의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만희도 똑같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보금이 필요한, 언약 회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 이단에 빠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 스테반처럼 정확한 보금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오직 보금 치유 사역에 전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역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역이에요 스테반은 보금 치유 사역을 하면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스테반은 죽음이냐 보금이냐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스테반이 가지고 있었던 것, 스테반이 증가하고 있었던 것은 오직 보금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스테반은 오직 보금만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보금을 전하거나 말씀 운동을 할 때요 현장을 향해서 정면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금 치유와 24제자의 삶을 살다가 보면 내가 손해를 보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금에 유익하고 생명 살리는 일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스테반처럼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요 계속해서 앞만 바라보면서 정면 도전해 나가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육신적으로는 전년 배경이 없었던 이 스테반 집사님이었는데요 담대하게 보금을 위해서 도전해 나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입니다 사대행지 7장 51절에 보니까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또 7장 54절 말씀에는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니 했습니다 자, 스테반이 담대히 보금을 증거했어요 그들에게 보금을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스테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가치금 받았잖아요 그렇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스테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테반이 외로운 전도자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외롭게 스테반이 혼자서만 외치는 같이 보이지만 이 스테반의 배후에는 든든하신 예수님이 응원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테반과 함께 하셨던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등지 7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곧 있을 상황을 이미 아시고 계셨잖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스테반이 순교하게 되어진 장면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스테반이 보금전하는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는 사실을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스테반의 사역을 응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해도요 결코 나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의 응원과 그 예수님의 후원 속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증거로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은 각자의 마음 속에 또 각자의 예배 초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약을 잡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그 일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24시간 보금치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역을 위해서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오늘도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테반은 보금치유를 위해서 이렇게 외쳤지만 군중들은 돌을 들고 스테반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 57절에서 60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우리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로 이르되 주여 이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했습니다 보금치유를 위해서 생을 드렸던 이 스테반 집사님은 결국은 군중들에 의해서요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교의 자리에 사우리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랬는데요 이 사우리 바로 나중에 변화되어진 전도자 바울입니다 스테반 마지막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외쳤습니다 불을 지졌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고 이게 스테반의 오직 보금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스테반은 보금을 전하다가 이렇게 마지막 순교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보금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려움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저앉거나 낙심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는 그 문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예술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응원을 우리가 받으면서 믿음으로 스테반처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스테반처럼 보금치유 사역을 하면서요 어떤 손해나 핏박이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전도자의 사역에는 분명히 열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보금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언론 보면 아무런 열매도 없고 스테반이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순교한 것밖에 목숨만 잃은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스테반이 보금을 전하다가 순교했지만은 그 이후에 엄청난 열매들이 맺혀졌어요 그 열매 중에 열매가 뭡니까? 최고의 핏박자 바울이 최고의 전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의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울이란 인물은 스테반을 죽인 것으로도 모자랐어요 아예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색도상에서 이 사울을 완전히 꺾어서 전도자로 사행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루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가장 합정섰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색도상에서 완전히 거꾸로지고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핍박자가 대전도자가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죽었지만 그 일 후에 바울이라는 엄청난 제자가 일어났어요 이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스테반이 다하지 못한 복음 증거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생을 드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테반의 순교로 복음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졌고 본격적으로 이 복음이 확산되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4경기 1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구린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했습니다 핍박이 복음 치유 사역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순교가 복음 치유 사역을 막지를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란 청년은 스테반을 죽였고 또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일 때문에요 더욱더 복음이 안디옥까지 또 전 세계로까지 확산되어지게 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잔멸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했습니다 핍박이 스테반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핍박이 복음 치유 사역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복음 치유 사역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문제될 게 없는 것이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줄 알았지만은 흑암의 세력과 흑암의 뜻과는 관계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현장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그 가정 현장의 자리가 예배 승리의 자리가 되고 또 스대만이 받았던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응원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스대만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어진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졌지만은 오히려 이 문제가 우리가 세계 복음하는 지름길이 되어질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대만처럼 복음 치유 사역이 이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24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세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